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성북곡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성북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명상. 성북곡곡곡대기에 보면 도로변에 큰 도로 2차선, 4차선이 가진 성북곡의 도로에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찰릉 들어가겠습니다. 성북곡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동구 수정동 성북곡곡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자, 찰릉 들어갑니다. 금메주택 있습니다. 59평인데 9,800만 은행 안고 들어갔네요. 9,800짜리 48평도 있고 있네요. 금메주택 위치 조금도 있고요. 옆으로 갑니다. 세계작계 최고 싼 주택 12평입니다. 수정산거리 부근에 도로적 1층과 2층이네요. 몽땅 6,300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월세세마을동구 뒤에 있네요. 100만원에 15만원입니다. 부산시 동구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 보여집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주택은 또 밑에 있을 수 있죠. 게시판이 제일 높은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구독에서도 그렇고 구독에 따라서 최초는 구독에 따라서 개인 갈매기 소식TV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1000개만 넘어가 버리면 구독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클릭, 클릭수에 따르거든요. 그래, 1000개가 돼야 그거 지금 들어가는 거요. 수당 그거 들어가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이제 제일 객관적이죠. 이게 구독, 구독하는 게요. 그거 사실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 겁니다. 구글에서도.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구독자님은 되고요. 구독이 바로 되니까 감사드리고 시청자님들께서는 구독을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독을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정보를, 온갖 생활정보를 보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지금 있는 게시판 보기만 보면 다 찍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내고 있는 임대, 붙여나는 손글씨 적은 그것도 찍고 그 다음 댕기면서 큰 빌딩의 임대 그것도 찍고 막 찍습니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 게시판 메모로는 다 찍었고요. 성북 고개인데요. 이게 지금 시내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게 시내에서 올라오기에는 버스가 지금 186분되고 186분되고 버스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성북 고개하면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 근거 있습니다. 새마을 근거. MG 새마을 근거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지금 MG 새마을 근거 365 코너 되어있고 범곡 본점이네요. 범곡 본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범곡 본점입니다. 새마을 근거입니다. 새마을 근거입니다. 새마을 근거입니다. 여기 보면 저쪽에는 이리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저쪽에는 다른 수정동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성북 고개라는 곳입니다. 성북로 보입니다. 이것으로서 성북 고개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